안녕하세요.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자입니다. 오늘 소중한 만남이 있다고 해서 빙상장이 이렇게 왔는데요. 어? 저기 온 것 같은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실래요? 안녕! 오 잘 타는데? 오 둘 다 너무 잘 타는다. 발을 조금 움직여볼까? 못 뛰어냈어. 여기 토큰한 틈을 봐, 돈을 잡아줄게. 아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잘하네. 오늘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천천히. 언니랑 같이? 옳지!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대신 가자. 스테이크 빨리! 스테이크 빨리 못해. 원래 이런 거를 통해? 예, 같이 먹어. 아, 정말 재밌. 아, 진짜! 많이 받았어.